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청각들 갱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너무 반갑네요 날씨가 정말 계속 더워요 어제도 정말 덥더라구요 자 지금부터 좋은 차량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좋은 차도 있기 때문에 차가 안좋으면 어디가 안좋은지 왜 구매하시면 안되는지 그런 차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번째 모델은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5밴 제가 이번 시간에는 5밴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워낙 또 저희가 많이 판매를 했고 계속적으로 많이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차인지 안좋은 차인지 대략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딜러 전산망 딜러만 볼 수 있는 딜러 전산망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대략 68대 정도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5밴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자 첫번째 모델 대략 10대 정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40만원 21년식이죠 연식은 7만6천키로 주행거리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탔습니다 자 5월 22일날 입고된 날짜입니다 들어온 날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4개월 전까지는 괜찮아요 들어온지 여기 보시면 유리 여기는 이제 판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얀색이라서 좀 이쁘죠 차가 실내도 보시면 깨끗한 편입니다 자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자 매어는 5.0% 5.0%면 정말 아주 아주 관리를 잘 한 편에 속하죠 자 렌트는 없음 자 사고 교환은 자 사고에 포함되진 않지만 여기 교환 여기 판금 두 군데 있었습니다 전부 다 단순 수리기 때문에 큰 건 아니에요 세부상태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누유가 있네요 하필이면 여기에 누유가 변속기 누유죠 요거는 수리를 해야 돼요 일단은 일단 보류 보류 수리를 지금 안해놓고 그냥 갖다 놓고 팔고 있는 거죠 저런 것들이 많아요 매장에는 그래서 저런 부분들 전부 다 제가 골라드릴게요 두번째 차량 첫번째 차량은 일단 사지 마세요 자 두번째 차량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어 보시는 것처럼 1360만원 가격이 굉장히 아주 쌉니다 148,000km 20년씩 자 이번 모델을 이렇게 보면은 색상이 검정색이 아니고 약간 어 남색 같아요 남색 그죠 남색 자 이 차량을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 둘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요리 검정색 같기도 하고 색상이 일단은 어 진한 남색입니다 매어는 7% 렌트는 없음 사고 교환 전혀 없어요 무사고 세부상태 미세넥 1개 오일팬이네요 다행히 오일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중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요 15만원 별로 그렇게 크게 안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성능점검은 합격이고 실내도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바닥도 작업을 하셨고 좋습니다 적재함도 깨끗하고 열선 시트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능까지 있어요 오토라이트 기능 괜찮죠 이 정도면 오토매틱이고 좋습니다 이 정도면 구매하셔도 돼요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세번째 차량 볼까요 세번째 차량 이번에는 가격대가 1190만원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오벤 1,900,000원 19년식이고 16만 3,000키로 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차량은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작업을 저희가 이제 광택을 맡기기 전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광택전 입니다 광택전 자 보시면은 매연이 8% 적당한 거고 렌트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사고교환은 보시는 것처럼 더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자 그리고 세부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따로 뭐 제가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하부도 깨끗하고요 이런 차는 구매하셔도 돼요 이 차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가 들어갑니다 그게 특징이죠 자 블랙박스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옵션은 이제 많이 없는 편이에요 차가 보니까 옵션은 많이 없지만 이 차량도 같이 추천드립니다 열선 시대 같은 경우는 한짝당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8만원 조수석 8만원 두 쪽을 다 집어넣으면 대략 1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죠 자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촬영 자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이번 차량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색상은 이제 진회색 진회색인데 이 차량은 일단은 사면 안 돼요 2024년 1월 29일날 1월달 와 정말 8개월 전에 가져온 차에요 8개월 전에 이런 차는 사지 마세요 너무 오래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들어온 지 오래된 차는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더 뉴 그랜드 스타일 엑스 5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고 판넬로 되어 있고 8월 9일날 가지고 왔습니다 자 8만 2000kg 19년씩 1670만원 1인 소유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가격도 싸죠 좋습니다 자 성능 점검 볼게요 매연이 2% 오호 이거는 정말 관리를 잘 한 겁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어 우수하죠 관리 우수합니다 렌트는 없음 사고교환 오 무사고죠 세부상태 미세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차 오 좋아요 탱크가 깨끗합니다 키도 2개 있구요 미끄럼 방지 옵션 자 실내 시트가 아주 좋죠 이 차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외관이 너무 빛나요 19년씩 8만 2000kg 1인 소유 사세요 이런 거 사면 됩니다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량은 이 차예요 더 뉴 그랜드 스트라엑스 5밴 1220만원 19년씩 19만 8000km 입니다 주행거리는 좀 탔죠 그 대신 이제 가격이 많이 빠진 거죠 여기는 유리 쪽유리도 있죠 판넬 8월 22일날 가지고 온 차량입니다 보시면 적재함이 아주 깨끗해요 자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까지 같이 있어요 내비까지 있어요 후방카메라 내비도 있고 자 이런 차 괜찮죠 이 차도 구매하셔도 돼요 주행거리는 탔지만 구매하셔도 됩니다 성능 점검을 보시면 사고교환 뒤에 판금 하나밖에 없었어요 메어는 3% 오우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상입권 렌트 없음 세부상태 깨끗하죠 이런 차 구매하세요 감사합니다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5밴 스마트 등급 1,520만원 124,000km 20년씩이죠 7월 29일날 가지고 온 차예요 여기는 유리 여기는 판넬 요즘은 저렇게 된 차가 좀 잘 나가더라고요 자 이런 느낌이고 성능 점검 자 렌트가 없음 사고교환 사고는 없지만 교환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상태에도 보시면 깨끗하죠 이런 차 자 괜찮죠 그리고 타이어는 좀 달았고요 적재함은 깨끗합니다 블랙박스 내비 후방카메라 미끄럼 방지 옵션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도 구매하셔도 돼요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어떤 차들이 있는지 다음 모델입니다 자 이번에는 검정색입니다 자 검정색이고 자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오벤 스타일 등급 1299만원 13만 3,000km 19년씩 7월 29일날 가지고 온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적재함 공간 되어 있고 네비랑 후방카메라가 같이 있습니다 성능 점검 매연 2% 렌트는 없음 어 교환이 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하지만 외판이라서 저는 이제 단순 수리라서 괜찮아요 또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사고로 들어가긴 합니다 작은 사고죠 세부 상태는 깨끗할까요? 자 깨끗합니다 그래도 내부는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가격이 싸니까 1299만원 단순 교환은 있지만 추천은 드립니다 차량 운행에 지장은 없어요 이 차도 구매하셔도 돼요 여기는 유리 여기는 판넬이에요 세 번째 차량 볼까요? 다음 차량 다음 차량 자 다음 차량은 하얀색입니다 1639만원 8월 21일날 가지고 왔어요 1639만원 19년식에 54,000km 오 일단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적재함도 깨끗하고요 성능 점검 매연 2% 렌트 없음 좋아요 사고가 있네요 여기 뒤에 핸드 하나 여기도 판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상태는 자 보시는 것처럼 또 깨끗해요 오 괜찮아요 이 정도면 좋습니다 내부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끄럼 방지 옵션도 있고요 자 이 차도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뒤에 사다리도 있고요 자 이 차도 나쁘지 않습니다 54,000km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오래오래 타실 분 이 차량 싸죠 추천드릴게요 자 지금 차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1,900,000원 자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모던이에요 그리고 1,900,000원 228,000km 주행거리는 좀 탔습니다 18년식이에요 4월 17일날 가지고 왔습니다 검정색이고 성능 점검 매연 8% 그리고 렌트는 없음 사고 교환은 뒤에 판금이 하나 있어요 세부 상태는 오 주행거리 대비 괜찮네요 주행거리 대비 매연도 조금 나오고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자함 크루츠 컨트롤 기능 오토라이트 기능 전부 다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 있고요 미끄럼 방지와 핸들 열선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옵션이 괜찮죠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까지 같이 있어요 옵션이 지금 좋은 겁니다 열선 통풍 옵션이 너무 좋아요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자 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량은 스윙도어에요 스윙도어 자 그랜드스타렉스 5밴 1600만원 19년식이 12만키로 7월 23일날 가지고 온 모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요리입니다 요리 성능 점검 매연 2% 렌트는 없음 사고 교환 교환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판금 여기 판금 세 군데 데미지가 있습니다 작은 거죠 세부 상태 깨끗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깨끗합니다 좋아요 이 정도라면 충분히 탈만 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선 통풍 시트까지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그리고 미끄럼 방지 옵션 들어갑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갑니다 나쁘진 않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이 양문이에요 퀵도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추천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 발굴해서 많이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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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